좀비 놀이 클릭해서 없애버리세요 시작단계로 돌아갑니다 물건을 클릭해 막으세요 1단계 시작 저런 함정들을 막으라 이거지? 이건 뭐 어떻게 아 나무를 클릭하면 되는구나 뭘 클릭한거야 이런식으로 정어야 이거야 영어야 어허허허허 귀엽네 어허 친구 한명 늘어났어 나뭇가지 이건 뭐야 쉽고 간단한 게임이네요 기물파손 아닌가 저건 어머머 아 애로 바뀌었다 어 이것도 위험한 짓을 하고 있네 어이 구름? 어머머 나뭇잎을 갖다 버려? 뭘 말도 안돼 그냥 레이저로 쏘면 되지 않나? 눈빛 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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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리쳤어 2단계? 2단계? 2단계라니 상상도 못했네 이봐요 이봐요 거기 있는 주인은 매우 구슬풀거에요 오오 안대 왜 저거 사람은 안고해줘? 저 사람은 안고해주고 그냥 가네 또 바.. 더 바뀌었다 됐어 또 뭐 손수렁같은게 오겠지 오우 어 뭐지? 내려버리고 오호호호 오케이 또 바뀌었네요 이번엔 다른 쪽이 아닌데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엄청 큰 기물파손인데 오랜만에 파워폭풍을 멋있다 퓨중박 오케이 3단계 있겠죠? 3단계네요 오우와 이번에는 정말 공포성을 위...뭐라 조성했다고 해도 더 조성했다 홀 불쌍해 이렇게 악랄한 캐릭터일 줄은 전혀 몰랐는데 어머 어머 말도 안 돼 뭐야 또 개입했어 3단계까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찔했네 오우 뭐야 어떡해 저 불쌍한 토끼들 뭔가 소리가 계속 들린다 여기만 위치가 다 어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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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이러면 빨간 애 오랜 색깔이 잘했네요 더 핑크색으로 왔던 것 같은데 뭔가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왜 저러면 누가 어떤게 지탱하는거지 됐스 오우 됐습 보이 toute 또잉 지트에 기물 파 patients 보다 더 합니까 도잉 도잉 또잉 도잉 아하 도잉 3명이서 어디야?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를 해야 되지? 어허허 어이구야 아 저 저 저 빨판 빨판 이거 차랑 더럽힌거 아니야 어이구 어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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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너무 악랄한데요? 잘했어요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줄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어허